배틀이라 그러나요? 그거를 다 짰잖아요. 이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.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. 배틀 붓는다고 하잖아요. 배틀 2명이 아주머니들이 자랑만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옷을 누가 더 빨리 짜냐 막 그래서 배틀 붓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배틀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더 빨리 짜냐 이거 해라. 그렇죠. 그렇죠. 영어랑 한자랑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. 영어로도 배틀이고. 외국에서도 배를 쪘어요? 미안해. 세형아 미안해. 네가 속아주니까 너무 재밌거든요. 어쩐지 나는 영어도 배틀인데. 끊을 수가 없었어 뭔가. 나 진짜인 줄 알았어. 뭔가 그런 사이체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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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